아직까지는 보니까 찬스팬분들이 환상하네요 시간이 일러서 그런가봐요 저 멀리 찬스팬분들이 보이네요 아직은 팬분들이 많이 안오셨는데 시간이 일러서 그런지 오늘 공연이 저녁 7시라 시간이 빠릅니다 지금 팬분들 오신 분도 계십니다 이렇게 모여서 지금 팬분들이 모여서 이야기 중인 것 같아요 이렇게 모여서 계십니다 어제는 창문에 이렇게 사진이 없었는데 오늘 이렇게 사진이 쫙 붙어있네요 이렇게 사진이 붙어있습니다 포토사진일수도 있습니다 바로 옆에는 공연장 옆에는 MZ 판매가 있고요 포스가 설치되어 있고요 이렇게 현수막들이 붙어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보이는 쪽에 뮤즈 라이브 쪽에 카페 이렇게 2,000원씩 사진이 붙어있네요 사진이 붙어있습니다 여기 빛이 역광이 돼서 잘 안 나오네요 햇빛이 강해서 사진이 안 나옵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지금 안에는 찬스팬분들이 지금 휴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시간째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